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황영웅 가수님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폭발적인 카리스마와 매력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여러분 황영웅 가수님의 카리스마는 정말 대단하죠? 그가 무대에 서면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그의 목소리는 우리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그의 노래를 들으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감동이 밀려옵니다. 한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시고 카리스마가 멋있고 매력이 넘치는 가수님을 왜 방송들은 못 알아보는지 참 답답합니다. 가수님,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 조심하세요. 사랑합니다. 정말 공감이 가는 말이죠. 황영웅 가수님의 놀라운 재능과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주길 바라는 마음,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일 거예요. 상남자 황영웅 가수님 보고 싶어요. 멋진 사나이 황영웅 최고 최고, 황영웅 사랑합니다. 또 다른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남자 황영웅 가수님 보고 싶어요. 멋진 사나이 황영웅 최고 최고, 황영웅 사랑합니다. 이처럼 많은 팬들이 황영웅 가수님을 그리워하고, 그의 무대를 다시 보고 싶어합니다. 그의 음악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그의 존재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황영웅 가수님, 당신은 우리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응원할게요. 여러분, 다 함께 황영웅 가수님을 응원하며, 그의 황금빛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요. 황영웅 가수님, 무더운 여름철 건강 조심하시고, 언제나 멋진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어주세요. 우리는 항상 당신을 사랑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